이런 최첨단 소체의 대검같은 구시다적인 무장이 착착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멋져서라고요? 휴먼들의 발상은 역시 비논리적이군요. 기독 목적은 인류 수호 호라이즌 인게이지 스무르그 실루엣 온라인 비하의 신용등급은 소멸됐습니다. 교정 가능시간 계산 완료 공간도액 시퀀스 실행 아레스터 드라이브 출력 상승 미칠 줄 알았습니까? 공격선렬 프로그램 실행 요격하겠습니다. 열 복사 반경 계산 완료 저에게는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놓칠 줄 알았습니까? 방어 문장 결합 수민 요격하겠습니다. 저에겐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놓칠 줄 알았습니까? 변수를 제거합니다. 놓칠 줄 알았습니까? 두 줄 알았습니까? 봉투가 진정하게 에한 발검 무정 교체가 전화 무전 결합 수민 도전은 포기하시죠 범인류 이민선단 후 이용 공간도약 전투체 시무르그 활성화 호라이즌 교전 형태로 전환 완료했습니다